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과 같은 책들을 찾아 추천드리고 학교에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지만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혜의 정수들을 함께 배우고 누리는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Wisdom 2.0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앞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네요. 소중한 길잡이다. 뒷페이지 보면 혁신과 창의성의 대가들은 왜 그토록 마음의 상태에 집중했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트위터 페이팔 이베이 최고의 프로페셔널들이 열광한 몰입과 멈춤의 기술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뉴욕타임즈에서는 고대의 지혜를 현대인의 삶으로 끌어들인 놀라운 강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정신없이 내달리는 디지털 인류가 내면의 안정을 찾도록 도와준다. 포브스는 마음챙김과 명상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더 이상 일에 끌려다니지 않는 법을 알려준다. 제콘필드 아주 유명하시죠? 실천적이고 간결하며 현명한 삶을 위한 최선의 방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구요. 우리 또 찰리 맹탄 구글 명상 프로그램 개발자죠. 고드해머 덕분에 우리는 삶과 비즈니스 영역에서 업무 창의력 마음챙김에 새로운 가치를 읽어낼 수 있게 되었죠. 아주 큰 평가를 받았던 책으로 보이고요. 지은이, 쏘렌 고드해머는 실리콘밸리 최대 규모의 연례 컨퍼런스인 위스턴 2.0의 설립자이자 진행자입니다. 이 컨퍼런스는 금년 3월에 한국에서 노들섬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2009년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시작된 위스턴 2.0은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디지털 세상에서 매순간 일과 타인에게 붙들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잠재된 창의성과 집중력을 발휘하도록 이끌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페이팔 등 혁신적 기업의 리더들 에카르트 톨레, 제콘필드, 존 카바칭 같은 명상 지도자 여러분 또 많이 아시는 바이론 케이티도 주연사 중에 한 분이시죠. 신경과학자 등이 연사로 참여해 창의와 혁신, 몰입감과 명상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유명 IT 기업의 리더들과 수천명의 직원들이 위스턴 2.0을 통해 창의력과 리더십은 물론 감성지능, 자신감, 업무능력 향상을 경험했다. 뉴욕타임즈 허피턴 포스트, 파이낸셜 타임즈, 포브스 와이어드 등에 소개되면서 실리콘밸리 뿐 아니라 뉴욕 실업계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유럽과 아시아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현재 그는 뉴욕시 소년원, 나이지리아의 교사들, 루안다의 트라우마 센터 직원들, 미국 전역의 직장인들에게 위스턴 2.0을 살려주는 마음통찰의 기술을 지도하고 있다. 책들 전반적인 내용은 내 마음에 집중하는 법, 잠재된 창의적 영역에 다가가는 법, 궁극적으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스턴 2.0은 매 순간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요령, 스트레스를 낮추고 평온함을 높이면서 여러 상황에 대응하는 요령, 창의적 마음에 노련하게 다가가는 요령,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요령을 터득하는 데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는 기술을 이용하고 기술을 통해 연결될 것인가가 아니라 좌절과 스트레스 대신 창의성과 행복을 높이는 방식으로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책이 쓰여진 당시에 그때가 아주 핫했기 때문이고 지금은 유튜브가 그것들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하면서도 물론 유튜브나 어떤 SNS에 연결이 되었을 때 뭔가 연결되는 느낌도 있지만 이 책에서 또 이제 이후에 나오는데 그러한 연결 방식 자체는 인간의 진정한 연결감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내면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싶어서 어떤 뭔가에 몰입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중독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로 창의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한번 제시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진다고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술로부터 혜택을 받은과 동시에 시대에 걸맞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위스덤 2.0의 삶이다.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할 때 일보다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몇 년 전 한 수행자가 스승과 함께 앉아 있는데 스승의 오랜 버시 편지를 보내왔다. 스승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편지였다. 수행자는 스승이 오래전부터 그 편지를 기다려왔던 터라 어서 읽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리라고 생각해 잠깐 자리를 비켜주려 했다. 어딜 가느냐? 그냥 읽거라. 편지는 나중에 읽으면 된다. 스승이 호통을 쳤다. 당장 뜯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수행자가 놀라서 물었다. 스승님이 애타게 기다리셨던 편지잖아요. 봉투만 뜯으면 그렇게 기다려왔던 친구분의 소식을 알 수 있는데 당장 보고 싶지 않으세요? 맞다. 정말로 오래 기다렸던 편지다. 하지만 지금 이 조급한 마음으로부터 다스리고 나서 편지를 뜯어봐야 한다. 일단 마음이 평온해지면 그때 편지를 읽을 것이다. 자 이 얘기는 제가 책춘함의 용어로는 에고게임모드가 아닌 셀프게임모드로 무엇인가를 항상 해야 된다. 히또리식으로는 항상 진동수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머니룰에서는 feeling good으로 시크릿에서 하는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또 히또리식으로 또 얘기하면 진지하게 즐거운 삶을 추구하면서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챕터 챕터별로 잘 잘려져 있는데요. 경고. 이 기계로 진정한 연결을 기대하지 마시오. 이렇게 되어서 시작되는 챕터입니다. 인간은 일명 우주로 불리는 전체의 일부분이며 시공간적으로 한계를 가진 존재다. 인간은 스스로를 다른 나머지와 분리된 별개의 존재로서 자각하고 생각하고 느낀다. 인간은 온정의 범위를 넓혀 모든 생명과 천지만물을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로 끌어안음으로써 이런 감옥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본질적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기술을 우리와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매개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기술을 나와 세상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로 여길 경우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필연적으로 단절감을 느끼게 된다. 외로움에 빠져버린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기술에 그렇게 기를 쓰고 매달리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컴퓨터를 잘 끄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고 만지작거릴 기기가 가까이 없으면 심하게 외로워지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니 이런 연결의 매개로부터 누가 멀어지고 싶겠는가. 물론 이런 기술은 업무를 수행하고 뉴스를 읽고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전 세계의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해주는 등 삶의 다방면에서 대체로 유익하다. 기능 측면에서 보면 기술은 정말 환상적이다. 하지만 더 깊은 측면에서 보면 환상적인 것 못지않게 공허하기도 하다. 어떤 공허일까. 본질적 의미에 대한 공허. 진정한 연결이나 만족감에 대한 공허다. 물론 이런 공허가 기술의 탓은 아니다. 페이스북, 구글, 애플이 우리를 위해 더 나은 연결 방법을 창안해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할 일을 잘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오히려 외부적인 그 어떤 것도 이런 공허를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소셜네트워크로 연결된 삶은 설계의 본질상 그럴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소셜네트워크 기기들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준다고 기대하면 그 편의성에 놀라게 되지만 진정한 연결을 기대하면 그야말로 실망만 하게 된다. 2012년 4월 월간 문예지 애틀랜틱 먼슬리의 페이스북이 우리를 고독하게 만드는가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이 기사에서는 시카고 대학의 인지 및 사회신경과학센터 소장 존 카시오포가 페이스북 채팅방 직접 대면별로 각각의 교류 횟수가 고독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실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실험 결과는 명확했다. 직접 대면 교류의 비율이 높을수록 고독감을 덜 느끼고 온라인 교류의 비율이 높을수록 고독을 더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카시오포의 설명을 듣고 그렇다면 확실히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가 필연적으로 사람을 더 고독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냐고 물었다. 카시오포는 카시오포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단지 도구일 뿐이며 모든 도구가 그렇듯 그 유용성은 사용자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페이스북을 이용해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늘면 오히려 사회적 자본이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구들끼리 풋볼 시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유익한 일이지만 풋볼 시합 같은 직접 대면이 아닌 소셜미디어 자체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는 얘기이다. 자 책춘함에서도 온라인으로 저희가 디지털 인맥으로 이제 처음 만남은 열리지만 그것이 정문화 또 아주 정기적으로 같은 멤버들이 모이는 북살롱 또 코칭 등을 통해 가지고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유익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이 생각을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뭐 일주일에 거의 평균 두 번 만나시는 것 같아요. 북살롱 멤버들은 어쨌든 그렇게 서로 간에 어떤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서로 만나면 좋은 그런 관계들을 만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자 다시 말해 연결의 강도는 우리가 자신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기술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의식하지 않고 기술을 이용하면 결핍감과 외로움만 더 느끼기 쉽다. 우리 중 누구라도 온라인에 접속해 몇 시간씩 보내고 나서 이런 결핍과 단절을 느낄지 모른다. 소셜네트워크로 연결된 문화에서는 이런 느낌을 좀처럼 인정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경험하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담배와는 달리 IT기기와 소셜네트워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적혀 있지 않다. 경고. 기능을 활용하는 용도로만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진정한 연결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공허감에 빠진다 해도 당사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밝혀둡니다. 사실 디지털 세계에 연결해 있는 동안에도 고독을 느낄 때가 많다. 단지 주의력이 온라인 콘텐츠에 쏠려 있는 통에 외롭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채지 못할 뿐이다. 좀 별나긴 하지만 항상 연결되어 있고 푼 이런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연결을 갈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항상 연결되어 있고 싶은 욕망을 해소하는데 기술이 답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다. 다시 한 번 애틀랜틱 몬슬리에 소개된 카시오포의 말을 인용하면 페이스북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결코 가볍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연결이 곧 유대는 아니며 즉각적이고 상시적 연결이 구원도 아니며 더 행복하고 나은 세상으로 데려다 주거나 더 자유로운 인간이 되게 하는 티켓도 아니라는 점을 암시해준다. 오히려 해답은 따로 있다. 연결된다는 것의 의미를 바라보는 관점을 넓혀 연결 그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해하면 된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다. 기술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든 간에 꼭 이해할 점은 진정한 연결이란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식료품점에 들어가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직원과 연결되었다고 느낄 수도 있고 직원과 눈도 마주치지 않을 수 있다. 맨하튼 시내를 걸으며 주위의 분주한 에너지에 연결되었다고 느낄 수도 있고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동안 주변은 안중에도 없을 수 있다. 휴대폰에도 손도 대지 않을 수 있고 소셜넥터트에 들어가 세상과 연결되었다고 느끼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고 하루에 10시간씩 온라인에 접속해 보내면서도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기기를 만지작거리거나 온라인에 접속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기나 온라인은 우리와 세계가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경로일 뿐이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서 IT기기 외에 모든 것들이 대립된다. 아이와 놀아주기, 부모님과 시간 보내기, 자연 속에서의 도보여행, 배우자와의 관계 등 그 밖의 모든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늘 기기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만다. 이렇게 되면 습관적이고 중독적인 관계가 부추겨지기 십상이다. 또 친구와 함께 공원을 걸을 때 휴대폰 벨이 울렸다 하면 무조건 받게 되고 친구 4명이서 카페에 둘러앉아 있으면서도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게 된다. 이처럼 기술을 통한 연결이 진정한 연결을 맺게 해준다고 여기는 우리의 관점 탓에 기술을 통한 연결이 물리적 환경 속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만한 연결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술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진정한 연결을 그리워하는 것은 우리 내면 존재인 지각이 아니라 외부 존재인 디지털 기기에서 그런 연결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른바 단전을 댄 연결의 상태 즉 기술을 통해선 연결되어 있으나 자신이나 타인들과 거의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게 된다. 연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연결은 이미 존재한다. 단지 이미 존재하는 연결을 알아보려고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된다. 마음을 열고 연결되었다는 느낌이 IT기기 외의 삶의 다른 영역에까지 흘러넘치는 것을 직접 깨달아보자. 책춘함의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는 이 부분을 여러가지 라이프 게임의 스킬 중에 딥 루팅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안에 참나와 나를 연결하는 것 가장 깊은 나와 나를 연결하는 것. 오직 거기에서만 깊은 충만감이 오고 뭔 인류가 아바타에서도 잘 나오죠. 상징적으로. 떠있는 섬처럼 보이는 것은 겉으로 되어 있는 개체지만 그 밑에 대륙으로 심해 대륙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은 초우식 레벨에서 연결이 되어 있던 이건 데이빗 봄이라는 유명한 양자물리학자부터 시작해서 현대 심리학의 창시자인 윌리엄 제임스 모든 의식의 선구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그 두 가지 내 자신의 참나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감각을 읽고 읽고 내는 것 이미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 타트바마시 내가 바로 그 연결이라는 걸 아는 것에서 우리의 그 공허감을 진정으로 채워나갈 수 있으며 또 이 디지털 기기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내 안에 접속된 상태로 타인과 진정한 연결감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책 끊임없이 이제 그 뒤로도 마음에 관한 기술들을 쭉 잘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과 더불어서 잘 정리해 주고 있는 책이어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한번 마쳐보도록 하고요. 책춘함의 나비스쿨의 꿈을 소개해 드려봅니다. 나비스쿨은 애벌레가 나비로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로 날아오르는 그 힘과 지혜와 실력을 기르는 학교입니다.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정말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기를 수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 때문에 이 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꿈에 참여해 주시는 방법은 이렇게 책춘함에서 추천드리는 책들 7번 정도 읽고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변화의 씨앗으로 심으셔서 이 씨앗이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처럼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나비효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이 내용들을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고 정말 도움이 되는 분들에게 나비효과로 자꾸자꾸 퍼뜨려가 주세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광고 스킵 없이 봐주시는 것, 도네이션 해주시는 것, 또 정신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것, 또 참여적 형태로 카페네이버.com 북튜버로 오시면 정모, 북살롱, 코칭, 3시간 만에 북튜버되기 등 다양한 컨텐츠들이 이제 나비스쿨의 초기 커리큘럼들이죠.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그 영웅의 여정에 도움이 되는 어떤 교육으로, 코칭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물질적 형태든, 정신적 형태든, 참여적 형태든 어떤 작은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꿈꿀 때 분명히 이 꿈은 조금 더 현실화되고, 현실화되고, 현실화되어 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벌레들이 나비로 날아올라, 날아오른 나비들이 이 땅을 더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게 하는 이 나비스쿨의 꿈에 여러분을 초대해 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TV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